안녕하세요 키빈프렌치입니다 봄이 성큼 다가왔네요 식집사분들 겨울동안 심심하지 않으셨나요? 저는 동면하는 식중식물을 많이 키우다보니 더 심심하고 지루하더라구요 그래서 이번 겨울에는 심심할 새 없이 사라세니아, 끈끈이 주걱, 피그미 등 많은 아이들을 파종해주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얼마전 수입한 사라세니아 씨앗이 도착해서 파종하는 모습을 영상에 담아봤습니다 수입할 때 주의할 점도 함께 안내해드릴게요 사라세니아는 다른 식중식물보다 조금 생소하실 수 있는데 무늬와 색감이 정말 매력적인 식중식물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사라세니아로는 푸프레아 혹은 퍼포레아가 있어요 이 아이들은 꿀샘으로 벌레를 유인하고 벌레가 미끄러지면 포축랑 속의 역모로 벌레가 도망가지 못하게 가둔 뒤 포축랑 속에서 분비되는 소화요소로 벌레를 녹여 영양분을 흡수합니다 사라세니아는 각기 다른 종류를 교배시키는게 가능하다 보니 전문가가 많은 해외에서는 국내보다 훨씬 더 다양한 종류의 사라세니아를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저는 주로 해외에서 씨앗을 수입하여 파종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제가 수입한 씨앗은 프랑스 제벨가가 교배한 아이들입니다 검역이 완료된 후 배송받은 씨앗봉투입니다 검역이 완료되었다는 노란색 스티커가 보이시죠 이 스티커가 붙어 있어야 정상적으로 검역 통과가 됐다는 표시입니다 식물을 수입하기 위해서는 검역증명서가 필요한데요 개인이 소량 구매할 경우에는 검역증명서 첨부 제외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식물 검역 온라인 시스템에 접속, 로그인 후 민원신청서 제출, 검역증명서 첨부 제외 승인신청서를 작성, 신청해주세요 해외 물품을 수출국에서 출발하는 선박선이나 그 외 운송수단에 실기 전 신청해야 합니다 씨앗의 경우 소립종은 100g, 중대립종은 500g까지 검역제외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후 끝이 아니라 승인이 나야 하고 유효기간 내 발송처리가 되어야 합니다 판매자가 발송하여 송장번호가 나오면 신청서 하단에 송장번호를 입력 후 저장해주세요 저는 이번에 승인이 늦게 나서 모두 폐기나갈 뻔했어요 승인 유효기간 주의해주세요 식충식물은 네펜데스나 카펜시스, 벌레잡이꽃처럼 동면하지 않는 아이들과 필리포미스, 파리지오, 사라세니아 등 동면하는 아이들로 나뉘어요 북미, 습지 등에서 자생하는 사라세니아는 봄에서 가을까지 성장을 하고 겨울에는 동면을 해요 겨울의 추운 온도와 짧은 일조시간으로 인해 3-4개월의 휴면기가 필요한데 휴면기에 들어가면 완전히 성장을 멈추고 많은 잎이 갈색으로 변합니다 죽은 게 아니에요 휴면기에도 물이 마르지 않게 신경 써주세요 동면에 들어가기 전 가을에 시방을 터뜨려 씨앗을 퍼뜨리고 땅에 퍼진 씨앗들도 봄이 올 때까지 자연적으로 동면을 하게 됩니다 이런 자생지 환경을 맞춰주기 위해서는 인위적으로 가을에 씨앗을 채종하고 물티슈나 젖은 휴지의 씨앗을 감싸준 뒤 실외 또는 냉장고 등 10도 이하의 낮은 온도에서 보관해줍니다 냉철 이후 파종해주면 되는데 한 달 정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미리 한 달 동안 저온 처리해준 아이들입니다 좁쌀이랑 비슷한 크기죠? 이제 본격적으로 파종을 시작해볼 텐데요 저는 피트모스와 펄라이트를 6대4 비율로 섞어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라세니아도 끈끈이 주걱이나 피그미 갯말을 파종하는 것처럼 씨앗을 덮어주지 않고 용토 위에 올려주기만 하면 됩니다 지금 여기 한 줄은 미리 파종해놓은 상태입니다 보통 위에서 헛날게 뿌려주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핀셋으로 한입 한입 파종을 해주고 있습니다 양이 많으면 상당히 귀찮습니다 펄라이트 때문에 줄 세우기가 불편하네요 나머지 화분들은 위에 피트모스를 올려준 뒤 파종해보겠습니다 피트모스는 상토와 다르게 물이 너무 바짝 마르면 물을 잘 흡수하지 못해요 그래서 분무기나 물조리기로 충분히 물을 흡수시켜 놓은 상태에서 파종을 해줘야 나중에 씨앗이 발화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사라세니아는 성장하는 속도가 일반 관엽식물에 비해 상당히 느려서 보통 씨앗을 파종하고 꽃을 피우는 성체로 키우려면 최소 3년을 키워야 합니다 사라세니아는 상시저면 또는 윗몰을 줘야 하는 특성 때문에 이끼가 생기기 매우 쉽습니다 화분 표면에 이끼가 많이 끼면 아이들이 잘 자라지 못해요 그래서 이끼가 생기지 않게 주의해야 하고 이끼가 생겼다면 분갈이를 해주셔야 잘 자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줄 세워 예쁘게 파종해주면 나중에 분갈이 할 때 매우 편리해요 저는 요즘에 파종하느라 거북이가 되고 있지만 이렇게 하는 게 좋더라고요 서로 다른 종류이기 때문에 씨앗이 섞이지 않게 주의하고 이런 표는 잊지 말고 꼭 만들어주세요 파종한 지 2주가 지난 아이들입니다 제법 싹이 많이 올라왔죠? 전면 상태로 뚜껑을 닫아 습도를 유지해주면 약 2주 정도 뒤에 발화를 합니다 씨앗을 채종한 지 1년이 넘었거나 냉처리를 제대로 해주지 않았다면 발화율이 많이 떨어지니 냉처리 시간과 온도를 잘 체크해주세요 붉게 물든 이 아이들은 파종 후 두 달 정도 됐어요 두 달 만에 크기, 색상, 생김새 모두 많이 달라졌죠 몇몇 아이들은 포낭의 형태도 갖췄습니다 보통 1년까지는 이 정도 크기를 유지해요 자세히 보시면 흙 상태가 좋지 않죠? 파종 시기를 놓쳐서 줄 세어 파종하지 못하고 대충 뿌려준 아이들인데 4월 정도에 새로운 화분으로 옮겨줘야 할 것 같아요 이끼와 녹조가 많이 낀 흙에서는 유묘가 자라는데 방해를 받으니 흙 상태 꼭 체크해주세요 작은 아이들은 야외 비닐하우스에서 키우게 되면 성장 속도도 늦고 돌연사하는 아이들도 많아서 봄이 오기 전까지는 실내에서 인공조명으로 키우고 있어요 아이들 커가는 모습 영상에 많이 담아보겠습니다 오늘은 사라세니아 파종하는 방법과 시기에 대해서 설명해드렸는데요 마지막으로 정리해보겠습니다 다음은 심심한 겨울에도 꽃을 볼 수 있는 옵투샤 사랑초 영상으로 만나요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 꾹 눌러주시고 주변에 이 영상이 필요하겠다는 분이 있다면 널리 널리 공유해주세요 지금까지 케빈 프렌치였습니다 케바